요거는 그럼 화장품이요? 요거는 한의죠? 아닙니다. 단계하고 산양산화하고 쓰겠습니다. 마시는 그럼? 가룹니다. 잘 나옵니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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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삼항도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식 그리고 성공기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술에 따라 국민 의뢰를 하겠습니다. 잠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좌측! 영상을 통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환영의 마음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마음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후배라는 주제로 해서 내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 동안 경상남도와 함양군 공동 주체로 이곳 상림공원을 비롯해서 인근 대봉산 오전에 경남도청에서 우리 기업 투자 협약식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코팡이라는 기업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코팡이라는 기업이 함양에 이제 물류센터를 오늘 바깥에 또 야외에서 자발적으로 또 우리 가공업체에서 전시회를 해주시고 아마 농가가 한 200여 농가 이상 산창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낳고 또 우리 함양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뭐 거창이나 우리 함천이나 또 산청이나 이걸 권역별로 해서 우리 함노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서 대한민국 함노화 산업이 우리 경남도 서부 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경남도와 도예가 힘을 합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성공적인 함양산삼 함노화 엑스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저희 10대의회가 작년 7월 개원했는데요. 7월 개원 이후에 이렇게 단위 행사로 대거 의회가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년에 있을 함양산삼 함노화 엑스포의 어떤 뜨거운 의미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적 소견에 든든한 응원을 더해서 함께 전해주세요. 오늘 첫년의 이수 상림을 품은 이곳 함양 땅에서 함양산삼 함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금식을 해주시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이야 한 번 촬영을 하고 버튼타지 한 후에 잠깐 벗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배우님 나오시죠. 어서 오세요. 얼른 어서 오세요. 우리는 무대가 비좌반도 가능한 많은 분과 함께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350만 경남 동미대에 큰 응원을 받아 3월 함양군민의 꿈을 이룹니다. 이제 13개국 129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내년에 바로 우리 함양군민의 자랑스러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기원과 함께 손을 살짝 올려주세요. 버튼 위에 앞에 나와요 자 정별로 봐주시고요 앉으세요 모두 손을 올려주세요. 누르기 직전의 상태로 올려주시고 정변 보겠습니다. 환한 미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촬영하시고 버튼 누르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벗으시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퍼포먼스가 완료되고 나면 여기 다 확에서 글귀가 내려오거든요. 그 배경으로 한 번 더 사진 찍을게요. 자 정변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산삼을 두시고 10년 젊어진 그 상태의 미소를 한 번 정변으로 보내주십시오. 바로 본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구령입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 둘 셋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